뱅크 오브 오프가 올해 초 발표했던 유니뱅크와의 인수 합병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두 은행 간의 합병이 무산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합병이 무산된 이유로는 내부 통제 결함으로 인해 금융감독기관이 합병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와 유니뱅크 측은 두 은행 간 합병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주주들을 위한 최선책으로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합병 논의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양측 은행이 각각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와 유니뱅크는 앞서 지난 1월 23일 뱅크 오브 오프가 유니뱅크 주식을 주당 9달러 50센트 모두 4,880만 달러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발표한 바 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